일본 경찰은 일본 사이타마시에서 개최한 애니메송이라는 콘서트에서 콘서트홀에 바퀴벌레를 흩뿌린 남성을 위력 업무방해용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조리사인 33세 남성은 사이타마 슈퍼 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벌레 종류 등의 전시도 열리고 있어 식용 바퀴벌레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애니메송이라는 콘서트에 참가 당시 총 2만 7천명의 관객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콘서트 중 춤을 추며 손을 번쩍 찍혀들어 어쩜 바퀴벌레를 흩뿌렸는데요. 최소한 20마리 이상을 뿌린 것으로 보입니다. 콘서트홀에 바퀴벌레가 있다는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와 확인을 해보았더니 바닥에서 흩어지고 있는 바퀴벌레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주위의 목격 정보 등으로부터 좌석을 확인해 범인의 위치를 좁혀 경찰 측은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조사형 한 남성은 바퀴벌레를 뿌린 건 접니다. 라며 용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라며 용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라며 용의를 지지하는 것이 더 높은 바퀴벌레가 지지하는 것이 더 높은 바퀴벌레가 지지해 보겠습니다. 소녀가 다음 문제는 여러분의erte의 위치를 지지를 지지하는 것이 더 높은 바퀴벌레가 지지하는 것이 더 높은 바퀴벌레가 지지된 것입니다. 이슷작 School, 이슷작 School, 나의 자막 제작hole 자막 제작권이 사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